먼저 보여드릴 제품은 주얼리 버튼 포인트 니트 가디건입니다. 저는 세일된 가격으로 39,000원에 구입을 했어요. 제가 착용한 사이즈는 M사이즈, 코리안 사이즈로 66사이즈를 착용했습니다. 이 제품은 올 한해 굉장히 많이 나온 케이블 형태의 니트 가디건이에요. 케이블 짜임만으로도 포근한 느낌이지만, 크림 컬러와 만나서 더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굵직한 밧줄 모양의 짜임이 바디 부분, 그리고 팔 전체에 걸쳐 전반적으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넥 모양은 브이넥으로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무엇보다 이 가디건의 특징은 버튼 부분이 주얼리로 되어 있어서 포인트가 되는 상품이에요. 그리고 팔 라인은 낙낙하게 라운드로 떨어지는 여유로운 넓이라, 편안하면서도 조금은 여리여리한 느낌을 줍니다. 팔 길이도 더 길어서 여리여리한 느낌이 배가 되는 것 같아요. 기장은 크롭 기장이에요. 그래서 무거운 니트라도 덜 무겁고, 가볍게 착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 가디건은 빈티지한 느낌의 자카드 니트 가디건입니다. 제가 착용한 사이즈는 XS에서 SM, 42, 한국 사이즈로 44에서 55입니다. 제가 구매한 가격은 59,000원이에요. 이 제품은 세일을 해도 가격이 다른 가디건보다 비싸더라고요. 그렇지만 컬러감이 너무 예뻐서 구매해봤습니다. 여러 컬러가 배색되어 있는데, 컬러감에서 주는 빈티지한 느낌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제품도 역시 크롭 기장의 가디건이고요. 넥 형식은 자연스러운 브이넥 형태로 되어 있어요. 앞 여밈 단추는 니트 조직의 싸개 단추라, 포근하면서도 빈티지한 느낌을 더욱 가미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니트로 만들어진 꽃 디테일들이 있어서 더욱더 빈티지한 느낌을 주는 니트 가디건입니다. 그리고 손목 끝 부분과 전체적으로 옷 마감이 되는 부분에는 톤 다운된 부드러운 베이지 컬러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컬러 조합이 정말 우수한 제품인 것 같아요. 포인트웨어로 입기에도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따뜻한 느낌이라 남은 겨울에도 잘 착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제품은 스트라이프로 된 니트 스웨터입니다. 제가 착용한 사이즈는 M 사이즈, 한국 사이즈로 66 사이즈를 착용했습니다. 제가 구매한 가격은 35,000원에 구입을 했어요. 이번 제품은 가디건이 아닌 니트 스웨터예요. 위 제품과 마찬가지로 컬러감이 다채로운 니트 스웨터이고, 짜임이 스트라이프로 되어 있는 니트입니다. 컬러감이 단조롭지 않게 다양한 컬러실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넥 부분은 두께감이 두꺼운 시보리로 라운드 형태의 스웨터입니다. 팔 부분은 벌룬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장은 이 제품은 완전 크롭은 아니지만, 역시 조금 짧게 나온 제품이에요. 컬러감이 다채롭기 때문에 이 상품도 역시 포인트웨어로 입기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코디는 블랙, 그레이 등으로 무난한 진을 매치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홈페이지에 모델처럼 청바지랑 매치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제품은 저지 오버사이즈 니트입니다. 제가 착용한 사이즈는 마찬가지로 M 사이즈, 한국 사이즈로 66 사이즈를 착용했고요. 이 제품도 세일을 해도 가격이 다소 높았는데, 제가 구매한 가격은 59,000원입니다. 이 제품은 우리 홈방된 소재로 와이드핏 스웨터예요. 다른 스웨터랑 다르게 반팔로 된 제품을 가지고 와봤는데, 컬러감도 예쁘고 오버사이즈라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올 겨울에는 날씨가 덜 추운 날이 많았기 때문에, 혹시 차량이 있으시거나 실내에서 일하신다면, 이런 반팔 니트 이너를 착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넥 라인은 라운드넥으로 되어 있고, 소맷 부분은 반소매 디자인입니다. 오브 기장 정도의 길이에요. 그리고 제품 재질은 약간 부클 느낌이 나는 형태의 니트예요. 바깥쪽, 안쪽 둘 다 비슷한 느낌이에요. 옷을 다 밖으로 빼서 길이감을 보여드릴게요. 앞에 소개해드린 제품과는 다르게 길이는 조금 긴 제품이고요. 엉덩이를 다 덮는 정도의 기장입니다. 입는 스타일에 따라 활용도가 높을 것 같은 제품이에요. 지금 제가 코디한 연출처럼 무난하게 다크 그레이 컬러의 진이랑 매치해도 너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제품은 후드 스타일의 니트 스웻 셔츠입니다. 사이즈는 역시 M 사이즈, 한국 사이즈로 66 사이즈입니다. 제가 구매한 금액은 39,000원이에요. 이 제품은 후드로 된 니트 스타일의 스웻 셔츠고요. 캐주얼한 느낌이라 부담 없이 착용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니트로 된 후드가 요즘 꽤 많이 나왔더라고요. 니트 후드는 어떨지 궁금해서 구매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았어요. 니트라서 흐물거리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소재도 생각보다 튼튼하고 무엇보다 어깨에 패드가 들어가서 그런지 모양 유지가 잘 되는 제품이에요. 넥 부분은 하이넥으로 되어 있는 후드 제품이고요. 끈이 달려있어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끈은 같은 원단을 사용해 통일감이 있어요. 손목 부분은 커포스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길이감은 크롭 기장이에요. 그래서 더 착용하기 편리합니다. 그리고 어깨에는 패드가 들어가 있어서 어깨 모양 유지가 잘 되는 제품이에요. 라운드 숄더라 그런지 저는 이렇게 패드가 살짝 들어가 있으면 좋더라고요. 전체적인 컬러는 마르살라 컬러의 흰색 한 방울 떨어뜨린 느낌 은은하면서 부드러운 느낌의 뉴트럴 컬러라 착용하기에도 부담없습니다. M 사이즈를 선택하니 핏이 낙낙하니 참 좋은 것 같아요. 여섯 번째 제품도 역시 후드 스타일의 니트 스웻 셔츠예요. 사이즈는 역시 M 사이즈고요. 코리안 사이즈 66입니다. 가격은 39,000원이에요. 이 제품은 앞에 소개해드린 제품보다 더 유연하고 부드러운 느낌의 니트 스웻 셔츠입니다. 컬러는 그린 컬러인데 보카시 느낌의 니트라 조금 더 포근한 느낌이 있는 니트 스웨터예요. 이 제품도 후드로 나온 니트라서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어요. 넥 부분은 하이넥으로 되어있는 후드 제품이고요. 소맷 부분은 두께감이 있는 커프스 마감으로 되어있고 팔 부분이 크게 나와서 굉장히 편안하고 여유있게 착용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팔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소맷 부분을 도와주기 위해 두께감 있는 커프스로 마무리했습니다. 중간중간 그린 컬러와 흰색 실이 섞여있는 보카시 느낌의 원단이라 따뜻한 느낌이에요. 마지막 일곱 번째 제품은 와인 컬러의 니트 베스트입니다. 역시 사이즈는 66 사이즈고요. 가격은 조금 저렴한 29,000원에 구매했습니다. 사실 니트 베스트는 활용도가 너무 좋아서 하나쯤 구비하고 있으면 좋을 제품이에요. 예전 영상에서도 자라 니트 베스트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활용도가 너무 좋아서 한두 개 정도는 구비해두시면 좋더라고요. 전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 링크 걸어놓을 테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컬러는 와인 컬러의 니트 베스트인데 부담없이 흰색 티셔츠나 셔츠, 원피스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넥 라인은 자연스러운 브이넥 형태로 되어 있어요. 암홀 부분은 어깨라인보다 조금 더 아래로 내려오는 디자인이고요. 길이감은 크롭 기장의 길이입니다. 이 제품은 약간 퀄리티 부분에서 아쉬운 점은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약간 저렴해 보이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냥 한철 멋내기용으로 괜찮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면 조금 실망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자라 세일 제품 니트 7가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아쉽게도 벌써 품절이 된 제품도 있을 수 있고 가격이 더 다운된 제품이 있을 수 있어요. 혹시 품절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자라에서 비슷한 제품을 골라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자라 니트 팬츠 리뷰로 돌아올게요.